안녕하세요 노로시입니다. 안녕 짠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. 이거는 짜장면 중국당면으로 만들었구요. 이 위에는 3분 짜장을 이용해서 제가 양파랑 당근이랑 돼지고기 파기름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랑 캡사이신 좀 넣어서 먹을게요. 짠! 청양고추 그리고 캡사이신 두 스푼 두 스푼 이렇게 이렇게 우선 이제 비벼야겠죠?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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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겉은 맵고 싶어서 요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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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베리쿠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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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secret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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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자! 너무 잘 먹었어요. 음 사장면 만들어 놓은 것도 맛있네요. 중국탕면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사실 시험 영상이었어요. 시험방송 음질 테스트도 하고 오늘 요거 책상을 오늘 다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거 보니 또 하고 또 바꿔야죠. 그 뒤에 있을 것들은 아직 안 와서 오면은 배치하고 영상을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반가워요. 자 볼게요. 그럼 저 가볼게요. 소리가 이게 제.. 이 소리가 제 심장 소리? 이 소리가 제 심장 소리까지 다 들리죠? 저도 지금 들려요. 저의 심장 소리 공유에요. 그럼 저 가볼게요. 여러분 안녕! 오늘 사랑해요.